공병호 논쟁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발언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줄 필요가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강서갑의 지역구를 둔 검태섭 의원을 낙마시키기 위한 친문세력들의 거센 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국수호 선거전 전모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조국백서 필진인 김남국 변호사 올해 38세입니다. 김남국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서구갑의 공천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서구갑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검태섭 민주당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조국 사태가 1파 만파로 번져나가던 2019년 9월달에 조국 전 장관 청문회에서 뼈있는 발언으로 조국을 잠시 동안 당황하게 만든 인물이 검태섭 국회의원입니다. 아마 그때 민주당 지도부와 조국 수호 세력들에게 눈밖에 완전히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후보자의 학부리나 출신 진보적인 삶을 살아받던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언행불일치 때문에 비난받는 것이다. 아주 빼앗은 짧지만 아주 조국과 조국 수호청들에게 타격을 가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검태섭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양식 있고 양심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지적했어야 될 일이죠. 그러나 민주당 내의 분위기나 민주당의 문화를 미뤄보면 이처럼 옳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문화는 아닙니다. 검태섭 의원 소신이 또다시 빛을 발휘한 것은 2019년 공수처 신설법안 포결됩니다. 당론은 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권을 선택했습니다. 이 같은 검태섭 의원의 반란에 대해서 그와 지역구에서 경합관계에 있었던 전 봉주 의원은 빨간점법 자유한국당을 의미합니다. 빨간점법 입은 민주당 의원이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검태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에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운동권 절치에 젖은 사람들 절대충성에 젖은 사람들은 작은 이견, 다른 의견조차도 배반자 정도로 간주하는 데 익숙합니다. 다음 질문은 검태섭 제거 작전입니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검태섭 의원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처음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전략 공천이 아니라 원내 경선으로 경선 방법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검태섭 지역구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짐작했습니다. 일반인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은 원내 경선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올해 38세의 친조국 인물인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그런 조국 백서의 필친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조국 백서는 조국이 후보 지명으로부터 사태까지를 한 단으로 정리합니다. 그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과 언론의 조국 죽이기 공작에 의해서 결국은 조국이 사태당했다. 이것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억인가 얼마를 다 함께 모집해서 조국 백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일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조국과 같은 수많은 범죄로 가득 찬 인물에 대해서 조국의 범죄 사실은 실체가 없고 오로지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이다. 조국 백서의 필진들과 이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김남국 변호사를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고민하고 있는가 결국 결론은 민주당 공천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친문 세력들이 금태섭 의원의 낙마에 그리고 친조국 인물의 약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는 2월 7일에 영입된 친조국 인물들 조국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변호사 두 사람이 바로 김남국 변호사와 김용민 변호사입니다. 조국이 장관으로 제적하고 있을 당시에 제2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영입된 김용민 변호사는 아주 상징적인 곳의 지역구를 획득하게 됩니다. 민변 출신으로 조국 공격에 선봉했었던 김용민 의원은 검찰 출신의 주강덕위원회에 맞서서 경기 남양주병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조국을 공격하는 선봉장이었던 주강덕위원을 떨어뜨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친조국의 대표인물인 김용민 변호사를 영입해서 그거를 바로 경기 남양주병에 전략 배치한 겁니다. 친문 세력의 자연스러운 구상은 김남국 변호사를 강석우 갑에서 검태섭 의원과 맞서게 함으로써 당내에서 이견을 자주 표출하는 검태섭 의원을 이번 기회에 제거하자 그리고 조국 부활의 발판을 마련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모아서 조국 백서를 준비하는 그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신나간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진 유권자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물론 친문 세력을 열들이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박수를 받을 일이죠. 일반 유권자들은 자연스럽게 조국 백서의 중심인물인 김용민 변호사와 김남국 변호사의 약진을 두고 민주당 양반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도 조국에 대한 강한 미련을 갖고 있구나 아직도 조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구나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마음의 빛 운운하는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빛 운운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도 꽤 많을 겁니다. 마음의 빛을 쥐고 있다는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마디로 저 양반들이 친조국 대 반조국의 대결구도로 선거판이 흘러갈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한 걸음 나아가서 정말 저 양반들은 오만하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조국을 보호하려고 달라드니까 아직도 조국에 대한 미련 친조국 운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를 그들에게 기대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런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친조국 인물들을 등용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다 옳다 대국민 선언으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일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관계자들이 실상만큼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되면 의도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로 사실인가 아닌가에 관계시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금 김용민과 김남국 친조국 인물을 전략 배치해서 금태섭과 주강득에게 맞수도록 하던 것은 바로 조국 부활전 또 조국의 다시 재생전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